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에요. 본주가 불러와서 왔거든요? 아냐, 본주 왜 불렀어? 아래야, 그동안 마메 롱네드한테 많이 속아서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응, 근데 선물을 그냥 주지 않을 거고 네가 문제를 맞추면 줄 텐데 네가 그 문제를 맞춘다면 포켓몬 팩을 줄 거야. 너는 그 포켓몬 팩을 열어가지고 내가 숨겨둔 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다른 곳을 얻는다면 넌 그 애에게 털리게 될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털리는 거 왜 싫은데? 그래도 뮤라고 하니까 좀 땡기는데? 안 그래, 내가 뮤 완전 좋아하잖아. 그래, 마메 롱네드가 아니고 본주니까 좋아, 가보자고. 그럼 가볼까? 텔레버터 시켜줄게. 오, 하나, 둘, 셋, 주문! 이렇게 텔레버터! 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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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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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디 롱레그란다. 자, 문제내드로 갈게. 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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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레그! 저, 문제. 초콜릿이 달달은 네 글자로 하면? 초콜릿이 달달한 네 글자로? 가나다라? 정답이야 포켓몬 팩을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포켓몬 팩이다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바로 한번 열어보자고 아 여기서 묘가 나올 냄새가 느껴진다 자 열어볼까? 자 바로 따지고요 과연? 어머 뭐야 이거? 껍데기가? 좋았어 자 아 이렇게 막 가든 바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잘못했어 그 오 오 오 오 좀 알아줘 호 오 오 오 오오 잠깐 데이지 데이지 잘못했어 써 inspect어야 해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퍸 처음부터 포켓몬이 아니 다른ئe가 나아 seinen 이유 뭐charged 아이 안녕십니까 그 가우 나 씨 문제 내려오신 거죠? 네네네 그 문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그래 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내 첫 번째 문제는? 새우가 나오는 사극은? 새우가 나오는 사극? 아 그게 뭐지? 새우 새우... 대여... 아! 대여사극! 좋아! 정답이야! 포켓몬 백 줄게!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데이지 라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에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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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내가 원하는 뮤가 나올 거야?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자고 싹둑싹둑스! 슉슉슉! 좋았어!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제발! 신이시여! 제발! 오! 깔끔해! 자! 바라봅시다! 오오오! 자! 뒤집어! 봅니다! 오! 토키키스! 와! 메아버전이야 대박이다! 완전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예쁘죠? 헉!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한 장 남았는데? 이건 뭐지? 놀아봅시다! 오오! 헉! 응본인이다! 부드러워! 오! 어떻게 이렇게! 프릴라가 나왔지? 대박이다! 오오! 헉! 너무 예뻐! 오오! 아직 안 좋아! were bother coloca옵 vor 너무 행복한데? 아! 그래도 아직 내가 원하는 비유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고 צ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ㅇ! 오오! 엘! 엘! 엘logs 싶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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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문제를 내도록 하지. 소나무가 삐치면... 소나무가 삐치면? 치, 칫솔? 정답. 포켓몬 빗줄게. 털링이 됐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 아니,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뚜, 세뚜. 빠밤. 자, 누구신가요? 뮤? 뮤, 거기 있니? 뮤, 엄마가 찾았니? 뮤? 자,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뮤일지? 제발 뮤! 슬랩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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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랩놈! 슬랩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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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괜찮아요. 난 최강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좋은 친구가 나올 것만 같은 이 스멜이 든달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구실까요? 과연? 빠밤! 아 일단은 때깔 아주 곱습니다. 때깔 아주 구워요. 자... 오! 오! 아 오늘 토케 키스 날인가? 토, 토케래. 토, 토게 키스. 아 오늘 토케 키스 날인가?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 그래도 토케 키스 귀여운 애라서 괜찮습니다. 토케 키스. 근데 한 장 더 나왔거든요. 하... 과연? 설마 이 한 장이? 이 한 장이? 쓰리쓰리 마쓰리. 제발. 제발! 제발! 야! 와! 오 마이 갓!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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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예요 와 이 색깔 봐 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뷰가 나왔어요 너무 기쁘네요 좋아요 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한 번 꺼보도록 하죠 렛츠고 로브롱스에요 그래 너가 문제 되는 거지 그럼 문제 한 번 내봐 제가 문제 될게요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가 웃으며 바나나 키? 정답 포켓몬 백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카드입니다. 일단 뮤가 한 마리 나왔거든요. 과연 여기에 한 명 더 있을까요? 선물라면 선물리가 당연히 뮤 하고 좀 더블로 뭍치도 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양신 없나? 일단은 싹둑싹둑싹둑스 자, 이거 오케 하, 일단 얘도 딛걸이야! 더 좋습니다! 아, 누굴까? 누굴까? 너무 기대된다 자, 바로 뒤집어 볼게요 베, 베, 베이비 롱래그 아, 진짜 이게 뭐야 거의 다 털리는 것밖에 없지? 아래언니, 아래언니는 속은 거야 본조랑 마미는 같은 편이라고 언니 바보야, 정말? 도속다니, 도속다니 아, 도속, 아, 도속 아, 그, 그래도 뮤, 뮤가 얻었잖아? 그러면 다 된 거지 뭐 하하하하, 언니 진짜 바보야? 언니 나한테 쫄리면은 그 뮤도 내꺼가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쫄랐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본수한테 일을 시킨 거야 언니가 어머니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진짜로 좋네? 고마워 덕분에 그 뮤는 내꺼야 뭐야, 그러면은 본조가 여기다 뮤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우누를 뽑은 거였어? 그럼 당연하지 뮤을 어떻게 구해? 하하하하 언니 어쨌든 고마워 그건 내꺼야 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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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랄랑의 구독 버튼을 눌려주세요 구독장에 나와 많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